여러분, 탑승 못합니까? 지금 탑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 장애인 참여 챔피언세는 역사 밖으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 부동시에는 공사는 무득히 열차 탑승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애인에게 지금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것 조차도 경고 방송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물러나치시고 정행을 정복해주세요. 자리에서 물어 도와주세요. 천천히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갈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속도로 탑승하다가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법원에 적응하고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종 지장님, 법원에 수행하는 조정안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종 지장님, 법원에 조정안을 수행해 주십시오. 어종 지장님, 어종 지장님.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대화가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사무실을 다하지 않으나 방해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으나. 경과 수많은 장인 차별첩부연대 여론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역시설 중에서 고성 공격 없는 호란을 비우는 행위 안전하게 당 beraber 행위 연선 행위 철도정상은 직무상 의식에 따르지 않으나 방해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첩첩대는 즉시 시임을 중단하고 역사 밖으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퇴거 부용 시에는 공사는 부득이 외차 탑승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측 Polish 으로 포유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